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정당에 이수정 씨라든지 윤희숙이라든지 유경준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공박사 이제 그만해라. 남들이 네 보고 다 정신 나갔다고 생각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좀 세상 편하게 살지 우리처럼 이왕 안 되는 거 그냥 되는 쪽에 줄 서라. 어차피 더블당 세상이 된 거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른 세상에 완전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국가원로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네요. 윤 대통령은 4월 10일 총선 부정선거를 당장 철저히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은 부정선거로 해 이를 수사 규명하는 시위가 광화문과 용산에서 그 시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성격의 시위입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은 4년 전 4월 15일 총선과 판방의 부정선거임을 공병호 박사와 한교환 민경욱 팀을 비롯한 국내외 통계 전산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으며 부정서력 사례와 증거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적 피의자인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의 낙선자나 당선자 모두는 부정선거에 일제에 항구하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분의 개표위원을 앞서가다가 사전투표분의 마지막 개표에서 낙선한 후보가 60명에 이르니 부정이 없었다면 정반대로 국민의 힘이 180석 이상으로 오히려 민주당이 참패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제도권 언론과 정치권에선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부정선거라는 말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대통령은 아직 모르고 있는지 알고는 침묵과 있는지 국민들은 지극히 답답합니다. 잘 알고 침묵하고 있는 거죠. 부정선거는 만국의 지름길이며 최악 최대의 범죄행위입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는 이기붕 한 명의 부통령 당선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것의 책임자와 관련자 여러 명은 사형 등 중형으로 처단되었습니다.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은 국회의원 수십 명이 부정선으로 당선되었기에 3.15와는 비교되지 않는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부정선거는 지난 10년간 계속되어 온 바 그로 인해 수천권의 악법이 양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종복과 종중 등 좌파 세력이 인해 공산으로 가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위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들이 부정선거를 수단하여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 선거를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선거는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선거를 기획한 자들의 명령과 지시와 요청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선거 결과가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수도 카라카스의 임시 사무처에서 모든 선거 결과를 다 조작합니다. 대한민국도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선거의 정거물이 천문학적으로 축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이와 대법관들이 모두 다 이를 덮는 겁니다. 인간의 이익은 질기고 강하기 때문에 후손들이 얼마나 이런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길고 긴 노후가 얼마나 이런 망가질지를 생각하게 되면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애잔하고 애통해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놓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물론 모함도 있고 음해도 있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야 다 격가지니까 그련이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진짜 큰일 났습니다. 선거를 밝히는 보다 더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은 대통령 자신과 국민과 나라를 살리라는 하늘이 주인 유일한 기회임을 윤 대통령 깊이 인식하고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요청하더라도 대통령은 확신범위니까 대통령은 확신을 가지고 덮는 겁니다. 뭐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이 모르시니까 우리 대통령 함께 이 방송 내용을 좀 보내주십시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통령한테 이런 손편지 써가지고 뭘 대통령을 바꾸겠습니까 대통령을 확신을 가지고 깔아뭉기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모르기 때문에 깔아뭉기는 것이 아니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이익이 때문에 깔아뭉기는 겁니다. 그냥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사람 본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온갖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 가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냥 뭉개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대통령 함께 뭐 수사해 주십시오. 뭐 다 여러분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만 이게 이제 이분들이 5월 9일 날 국가원론에서 이렇게 발표한 그런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 나라가 백척 간두에 선 겁니다. 당장 여러분들 나라가 어려워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법과 정책과 제도가 옥죄고 특정 정치 세력이 새로운 지배계급이 된 세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신민이 아닌 거죠. 신민이 돼버린 거죠. 신민이.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